안녕하세요 송미나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섭섭 그만해 뭐냐 너 그만하라고 그만하고 가지 아 송미나 너 인기 많아졌다 정신 차려 정신 완전 세졌다 이거지 들어와 들어와 자주 보자 이거 왜 이래 시끄럽네 진짜 아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너 왜 거기서 소리 지르고 난리야 아침부터 시끄럽게 그러네 아 어제는 고마웠어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괜찮냐 응 뭐가 넌 괜찮냐고 어 나 보기보다 엄청 쎄거든 나 보기보다 엄청 쎄거든 나도 오늘 전학을 와버렸지 뭐야 야 조용히 좀 하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우리 아빠가 이 학교 인수하셨다는 거 나 보기보다 너와의 억지스런 한마디보다 너와의 어색한 침묵이 차라리 좋아 So stay 그게 어디가 될 것 말야 가끔 어둠이 올 때면 I'll be a fire 거짓같은 세상 속 여위로 괜찮냐 어 아 어 난 괜찮아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냐 너는 이게 왜 안 가고 땡땡이치러다가 걸린 사람처럼 진짜인가 본데 랭땡이는 모습 내가 넌 줄 아냐 가자 어딜 가 나와 어 아직 나의 사랑 아닌 내 마음과 같다면 오늘은 떠나지마 굳이 너여야만 하는 이유 묻지마 그저 내 곁에 고마워 고마워 넌 뭐가 맨날 그렇게 고맙냐 그냥 요 며칠 너무 우울했는데 너 덕분에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논 것 같아 왜 그렇게 쳐다봐?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아무 생각 없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정답일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왜? 지금 멋졌냐? 멋지긴 개구도 누가 누구한테 조언이냐? 기분 전화 시켜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애써서 활짝 웃었던 날에 밤은 왜 더 어둘까? It's bringing me down, down, down 모두 너무 쉽겠네 일단 잘 넘어갔고 나 간다 전화해 야! 어디 가! 진짜 할 수가 없는 놈이었는데 네가 학생부장쌤이랑 짜고 기말고사 시험지 빼돌렸잖아 내가 신고라도 하면 너 끝장일 테니까 너 돌았구나 그래 뭐 시험지 일 이번에도 나는 아무 피해 없을 거야 너와 함께 파워진 내 끈 근데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다 너는 더 쉽게 봐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다 깊이 숨겼던 날든 생각들 가끔 나를 자꾸 괴롭히지만 그럴수록 I'm a shine, babe You know they ain't got a shot on me Sunday night, I've been swallowed by my bed I've been all about my head Wondering if I gotta try and pretend 나도 잘 모르는 날 그만하라니까 날아주길 기대하는 내 모습을 차지 나 이제도 무섭지 않아 그냥 불쌍해 근데 최강민은 같이 안 왔어? 이제 여기 안 오겠대 어? 너한테 섭섭한 거 있는 것 같던데? 자기를 기억 못한다고 하던가? 무슨 기억? 지가 옛날에 너를 구해줬잖아 뭐라 하더라 생명의 은인을 몰라봐? 지는 그런 헛소리를 하더라고 시간 쓰지마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미안해 그냥 따라갈 걸 그랬나? 최강민! 어? 야, 야야야 너 왜 이래 갑자기? 고마워 뭐? 나였구나 어? 찾았다 가라앉으면 안돼 나도 잘 알아 땅만 보는 채로 날 순 없어 구름 건너편엔 아직 밝게 내가 그려왔던 그림 속에 터진다 Her 자막으로